수원 전지역 다양한 신축빌라 분양현장을 소개해드리는 공인중개사 민소장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72세대 아파트 자녀세대 특별 분양현장 중 팬트리 공간이 있는 4호 라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2호 라인보다 전용 면적이 더 넓고 팬트리 공간이 있어 수납 걱정이 없으며 15층 중 고층도 아직 자녀세대가 있어 원하시는 총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. 최강좋은 거실폭은 4m가 넘고 안방에 드레스룸을 제외하고 11자, 중간방 작은방이 약 10자반에서 11자가량 되는 시원스러운 구조에 주방에 냉장고 두대를 나란히 배치하실 수 있고 팬트리 수납장이 있어 잔진보관하시기 좋은 구조입니다. 수원천 산책로 및 광교저수지, 광교산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에 반딧불이 연무시장이 도보 5분 내 창룡초등학교와 중학교, 경기대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. 버스 정류장은 도보 1분, 잠실역 방면 직행버스와 시외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은 도보 약 13분 거리이며 향후 개통될 월드컵 경기장역까지는 도보 약 15분 정도의 거리이고 광교신도심이 동수원IC 진출이 용이합니다. 1층과 지하 1, 2층 자주식 주차장에 편리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는 총 15층 72세대 아파트와 9개 호실의 오피스텔이 있으며 자녀 세대에 할인 분양을 하고 있어 빠르게 계약 진행 중이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수원 민소장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